시작! 하나, 둘, 셋! 대시글레이리 리터! 대시글레이리 리터! 대시리터가 뭐야? 대시리터요. 왜 그래? 대시리터 맞어? 대시글레이리 리터로. 너 잘 따라한다. 오케이 오케이. 이거 쓰면 모를 것 같은데? 이걸 쓰면 이렇게 쓰고 형 이렇게 서 있으면 모를 것 같아. 써. 이렇게? 형인지 누구 알아? 나 안 보여? 방송 어딨어? 방송이야! 진짜? 이렇게 하면 성공이야? 저들이 형을 놀라잖아! 그게 맞아 그게 이게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동의하시는 거죠? 그렇게 할게요. 아니 근데 이거는 나는 뒤에 이런 반전이 있을 줄 몰랐어요. 동의하시는 거예요? 어떻게 할까요? 자 그럼 지석지 씨 하차하겠습니다. 여러 가지가 하하하하 야 모비도 진짜 와 너무 못 봤어. 근데 여러분 제가 뭐 참다 삼다 말씀을 드렸는데 있는 금액 하에서 하하하하 하하하하 있는 금액 하에서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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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만약에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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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는데 왜? 형매 우리가 뭐 알았어요? 저희도 형님들 사정 모릅니다 아니 없는데 왜 하는거야 유닥터님이 이끄는 자존감 낮은 남자들 4명이 한 팀 자존감 낮은 4명이 한 팀 저 3명은 진짜 그럴싸한데 저 3명은 진짜 그럴싸한데 게임이 현실하고도 되게 많이 많네요 진짜 남자들을 모르고 진짜 어이가 없네 야 애가 3명.. 아 됐다 이것도 반말해야 되는 거잖아 형님 존댓말하면 안되지 저한테 존댓말하셔야죠 보필아 너도 반말해야지 아까 반말하라며 너무하다 네가 실수했잖아 네가 실수했잖아 너도 책임지라고 너무 잘해 잘한다 뭘 이렇게 좋아해 우리가 봐준 건데 몇 번 봐준 거야 몇 벌로 봐달라는 거야 자 봐준 거 편집됐어요 오늘 제작진도 뭘 맞겠다? 응 맞을 거 같아 필요하시면 고글도 끼시면 돼요 어떤 거요? 고글이요 고글 무슨 고글까지 뭐 겁이 많으시잖아요 저거 저 런닝맨 피디 저 런닝맨 피디 저 런닝맨 피디 어딨어 고글 어딨어 야 이거 큰일이네 네 자 김정호 씨 여론을 좀 만들 여론을 만들고 있잖아 이거 김정호 게임이야 그냥 네 맘대로 해라 그냥 아니 우리 의견이 아 재밌다 네 맘대로 하려나 그럼 나 빠져요? 나 빠져? 아니 그게 아니라 동의하시면 이렇게 하고요 나?